해설강의는 2019년 11월 14일날 시행된 2020 수능 대비 세계지리 해설강의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뭐냐면 아마 이 해설강의를 지금 예비 고3 즉 2020년에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주로 듣게 될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세계지리는요. 지금 이 세계지리보다 한 30% 교과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푸실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없어진 주제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빠르게 한번 돌려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언어 같은 거 있잖아요. 언어도 지금 여러분들은 배운 적이 없어요. 언어가 빠졌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 지금 해설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도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건 됐으니까 기후단원 이것도 뭐 인구는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13번도 여러분이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공업도 여러분들보다 1년 선배 지금 이 수능을 치른 선배들은 중국의 공업, 일본의 공업뿐만 아니라 여러 공업 제품의 세계의 생산량, 수출량, 통계 같은 걸 좀 배웠는데 지금은 이 부분도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인도의 벵갈루루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예비고삼 학생들은 바뀐 개정 세계지리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중간춘도 사실 잘 다루지 않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세계지리에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위치 문제를 자꾸 내기 때문에 위도 경도를 주고 위치를 가늠하는 문제는 올해도 나올 가능성을 아주 없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지금 방금 말씀드린 몇 개 안 되는 문항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지금 개정 세계지리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못 맞췄다고 막 슬퍼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못 맞췄는 게 당연한 거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에서 선생님이 지도를 여러분들 세계 고지도 가리킬 때 시기별로 크게 정리를 먼저 해드렸어요. 고대 지도, 중세 지도,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이후의 그런 지도들 이렇게 가리켜드렸는데 이게 이제 고대 지도죠. 이거는 조선 중기 이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16, 17세기 이후 그렇게 되는 거고 이건 정확히 중세죠. 중세라는 게 5세기부터 15세기 사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얘는 16, 17세기 조선 중기 이후 만이 제작됐고 이건 중세 제작이 됐으니까 정확한 시기는 모르더라도 이 고대 지도인 얘는 기원 전에 제작이 됐다고밖에 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 기원 전에 제작이 되었는가? 예 이렇게 됐고요. 아라비아 반도가 중심에 있는가? 예 그럼 얘가 되는 거죠. 알 이드리 씨의 세계 지도, 아니요 나가 됩니다. 역대 나왔던 평컨 지도 문제 중에 가장 빨리 해설이 끝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쉬웠던 문제 같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일일이 계산해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문제는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까 잠깐 이 문제 때문에 후배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 밀을 아예 이렇게 감추지 않았을까? 밀 양을 감춰도 충분히 애들이 풀 수 있었을 텐데 그랬더니 이게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쌀 피자도 있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피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나요. 이게 무슨 쌀 유명한? 고, 고, 고구, 고구, 고구. 맞아요 맞아 맞아.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 우리 식량작물할 때 다 했던 부분이죠. 쌀은 생산량이 아시아 1이고 밀은 생산량은 아시아가 1이고 수출량은 유럽대륙이 1이다. 많이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쌀이 미리 쌀보다 전세계적으로 훨씬 넓게 재배되는 것은 까다롭지가 않다. 까다롭지가 않은 게 뭐냐면 적은 비에도 좀 쌀쌀한 날씨에도 자라준다는 얘기죠. 그걸 내건성 내한성 견딜 내자입니다. 건조함에 견디는 성질 추위에 견디는 성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계 3대 가축에서 소는 소부인 브라질 인도가 제일 많고 양은 중국 1위 인도 2위라고 배웠고 돼지는 중국이 독보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외웠죠. 양은 중국 1위 호주 2위 돼지는 중국이 독보적 소는 소부인 브라질 인도 다 배웠던 부분입니다. 이슬람교에서 금깃이 되는 것은 돼지고기죠. 이슬람 방식이라고 해서 목을 따야 되는데 우리가 선생님이 개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돼지는 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목을 찾기가 어렵죠.